2021년 1월 9일 신년특집 8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 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 미 사라진 샹구 residence 일단은 4층에서 5층 되는 정도 건물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한 5일에서 일주일도 안됐을거에요 제보를 받아서 왔는데 노숙자의 발이 실제로 찍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잠깐만..여긴 귀신도 있는데.. 사람도 있다 있어 손이 잡혀있어.. 손이 잡혀있으면.. 찬양자의 발이 이렇게 잡는 중 손이 잡힌다.. 손이 잡힌다.. 손이 잡힌다.. 손이 잡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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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했어요. 나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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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와요. 어디있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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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kas оказав. 여기있다 여기있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있어 남있지? 쓰자 준비 내가 거짓말인가 봐 진짜 있다 향수는 진짜 진하게 나와 귀신 아니겠지 설마? 사람도 이거? 쓰자 준비 쓰자 준비 어이.. 니마.. 걸렸어.. 카메라 다른 데 돌리지 말고.. 걸렸어요 걸렸다고요 당신.. 당신 걸렸습니다 카메라 다른 데 돌리지 말고 오이사니까 저한테 걸렸어요 당신이 저한테 걸렸어요 저한테 걸렸다니까요 뭐야? 분명히 움직였는데 신발? 저한테 걸렸다니까요 뭐야 이거..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분명히 노숙자가 있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귀신 기운도.. 여러분 잠깐만요 무슨 여자 우는 소리? 여러분 잠깐 이거 귀.. 아니 사람..? 잠깐만 여러분 잠깐 후리 좀 바꿀게요 אז.. 이제 분실한ían.. 간투명해.. 간투명해안.. 고정해안가 다 맞 investigate.. 이건 좀 찍고.. 엔거 안 Martine.. 아까 장바구니에 갈비.. 이렇게.. 하하현아.. 고정해안.. 좀 덮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신도 있다니까. 신발 사진으로 귀신이 있다니까. 저건 귀신이 아니죠. 저거 사람이라니까. 귀신이 아니죠. 귀신이 아니죠. 귀신이 아니죠. 귀신이 아니죠. 지금 귀신하고 같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귀신이 아니죠. 귀신이 아니죠. 귀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뭐야..잠깐만.. 뭐야..? 와..나 진짜.. 담배도 못하겠다 지금.. 와.. 손 시려.. 얘들아 나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오늘.. 아.. 너무 손 시럽고.. 뭐 찾다가.. 아.. 여기까지만 할게.. 무당이라 다시 올게 근데 확실히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 인정 인정 간식 잡자와 인정 인정 쌈 인정 무조건이야 나도 진짜 그 얼굴을 봤었어야 돼 왼쪽을 사진으로 찹쾌해 에벽 무릎 고다! 좋아요! 알람개짱gence8 부탁드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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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